이제 나는 부귀천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서 클럽의 현장과 라이온스 관리 간격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나는 내국적인 선량한 시민으로서 직업에 성실 근변하여 서로 협력하며 성우 부조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분역 월정과 생활 향상을 요하여 양심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나는 정치적이나 종교적 기타 모든 파벌을 초월하여 비밀없는 우정으로 각계각층의 선량한 시민들과 손을 잡고 항상 공사할 길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독지사회를 건설하고 마아가서는 세계평화 달성에 이마시할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2020년 9월 27일 국제아이온스협회 상고사 입구 인천지구 부귀천 라이온스 클럽 전현우 동이미용 시집회원께서는 선사 문안을 시인재용 회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경총재님께서 시집회원을 시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